Q. 시작 버터 연결? 잠깐만 시작 버터 연결 잠깐만 죄송하 온라인 강의 아니고 채령입니다 여러분 너무 부끄러워 안녕하세요 미치 오랜만에 아 이게 오랜만에 또 혼자 비앱을 하려니까 굉장히 어색하네 아 목이 마릅니다 끊겨요? 어떡해 잠깐만요 잠깐만요 끊겨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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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아니고 여러분과 티타임을 가지려고 잠깐만 이거 저 너무 거슬려요 이 잔머리가 제가 너무 거슬려서 B는 꼽아냈는데 연결이 불안정 어떡하지? 잠깐만요 집이라 그런가? 집이라 그런가? 어떡하지? 어? 끊겨요? 끊기십니까? 다시 켜는 게 나을 것 같아요? 진짜요? 지금 괜찮아요? 데이터가 나은가 보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? 안돼! 아 와이파이 데이터 둘 중 하나만 여러분 안녕! 안녕!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